41. 페리노그래프로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흡수율 2. 믹싱 내구성 3. 믹싱 시간 4. 전분의 점도 정답은 4. 전분의 점도 42. 알파아밀라아제에 대한 베타아밀라아제의 설명으로 틀리는 항목은? 1. 전분이나 덱스트린을 메가당으로 만든다. 2. 아밀로오스의 말단에서 시작하여 포도당 2분자씩을 끊어가면서 분해한다. 3. 전분의 구조가 아밀로펙틴인 경우 약 52%까지만 가수분해한다. 4. 액화요소 또는 내부 아밀라아제라고도 한다. 정답은 4. 액화요소 또는 내부 아밀라아제라고도 한다. 43. 수중 유적형 식품이 아닌 것은? 1. 우유 2. 마가린 3. 마요네즈 4. 아이스크림 정답은 2. 마가린 44. 식품향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천연향료는 자연에서 채취한 후 추출, 정제, 농축, 분리 과정을 거쳐 얻는다. 2. 합성향료는 석유 및 석탄류에 포함되어 있는 방향성 유기물질로부터 합성하여 만든다. 3. 조합향료는 천연향료와 합성향료를 조합하여 양자간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4. 식품에 사용하는 향료는 첨가물이지만 품질 규격 및 사용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45. 잎을 건조시켜 만든 향신료는? 1. 계피 2. 넘메그 3. 메이스 4. 오레가노 정답은 4. 오레가노 46. 다은 중 단당류가 아닌 것은? 1. 갈락토우스 2. 포도당 3. 과당 4. 메가당 정답은 4. 메가당 47. 성장 촉진 작용을 하며 피부나 점막을 보호하고 부족하면 구강염이나 서렴을 유발시키는 비타민은? 1. 비타민 A 2. 비타민 B1 3. 비타민 B2 4. 비타민 B12 정답은 3. 비타민 B2 48.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인자는? 1. 위액의 분비 증가 2. 유당의 충분한 섭취 3. 비타민 C의 섭취 증가 4. 옥살산의 섭취 증가 정답은 4. 옥살산의 섭취 증가 49. 식물체에 함유된 단백질 분의 효소는? 1. 펩신 2. 트립신 3. 레닌 4. 브로멜린 정답은 4. 브로멜린 50. 한 개의 무게가 50g인 과자가 있다 이 과자 100g 중에 탄수화물 70g, 단백질 5g, 지방 15g, 무기질 4g, 물 6g이 들어있다면 이 과자 10개를 먹을 때 얼마의 열량을 낼 수 있는가? 1. 1230kcal 2. 2175kcal 3. 2750kcal 4. 1800kcal 정답은 2. 2175kcal 51. 식품오염 미생물의 유래와 경로에 대한 설명이다 토양 미생물의 특징과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1. 가공원료의 농호오염 매개주역이다 2. 유기물의 분해에 관계한다 3. 포양 자정작용의 주역이다 4. 식품이차오염의 주역이다 정답은 4. 식품이차오염의 주역이다 52. 다은 중 곰팡이 독이 아닌 것은? 1. 아플라톡신 2. 오크라톡신 3. 삭시톡신 4. 파툴린 정답은 3. 삭시톡신 53. 일본에서 공장 폐수로 인해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고 이타이타이병이 발생하여 식품공해를 일으킨 예가 있다 이와 관계되는 유해성 금속화 함물은? 1. 카드뮴 2. 수은 3. 납 4. 비소 정답은 1. 카드뮴 54. 메틸알코올의 중독 증상이 아닌 것은? 1. 두통 2. 구토 3. 실명 4. 환각 정답은 4. 환각 55. 다은중 발효시간을 단축시키는 물은? 1. 경수 2. 연수 3. 염수 4. 알칼리수 정답은 2. 연수 56. 일명 점착제로서 식품의 점착성을 증가시켜 미각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갖는 첨가물은? 1. 팽창제 2. 호료 3. 용제 4. 유화제 정답은 2. 호료 57. 소독력이 매우 강한 일종의 표면활성제로서 공장의 소독, 종업원의 손을 소독할 때나 용기 및 기구의 소독제로 알맞는 것은? 1. 석탄산액 2. 과산화수소 3. 역성비노 4. 크레졸 정답은 3. 역성비노 58. 세균의 형태학적 분류명칭과 관계가 먼 것은? 1. 사산균 2. 나성균 3. 강균 4. 구균 정답은 1. 사산균 59. 경구전염병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2차 감염이 일어난다 2. 미량의 균량으로도 감염을 일으킨다 3. 장티푸스는 세균에 의하여 발생한다 4. 이질 콜레라는 바이러스에 의하여 발생한다 정답은 4. 이질 콜레라는 바이러스에 의하여 발생한다 60. 다은 중 감미가 강한 유해 감미료는? 1. 붕산 2. 아왕산 3. 페릴라틴 4. 산분의 물련 정답은 3. 페릴라틴